우리 어디따라 우리 어디따라 그니까 우리가 끝을 만나버렸는데 우리 어디따라 나 어떡해 지금 기억 안 나 아무 기억 안 나 나 어떡해 너 각자 긴년에 아는 척 해버리면 우리 어디따받ا 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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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내 말투로 펴져 좋아하는 노래 대체 네가 어떻게 알았어 언젠 뭐 했는지 몇 시에 갔는지 대체 누가 너한테만 했어 처음 봤어 내 앞에 있는 넌 얼굴을 생각해봐도 기억이 안 나요 모두 있어 네가 말한 그때 확실히 말해 너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어수갔더라 우리 어수갔더라 그니까 우리가 대체 만나버렸는데 우리 어수갔더라 우리 어수갔더라 너와 나 천만 남게 느낄 뭔지 아니까 넌 어떻게 해 넌 어떻게 해 이런 상황 넌 어떻게 해 넌 어떻게 해 난 친구 잘 안하고 학교는 어딘데요 하나도 맞아듣는 게 없어 속산만 가고 잠깐 이리 봐봐요 근데 내 스타일링 기능하네요 상관없어 저 맘을 두고 넌 저의 시원한 공간 너도 귀엽네요 모두 있어 네가 말한 그때 확실히 말이 그날 대체 어땠는데 우리 어수갔더라 우리 어수갔더라 우리가 우리가 대체 만나버렸는데 우리 어수갔더라 우리 어수갔더라 너와 나 천만 남게 느낄 뭔지 아니까 나 어떡해 지금 기억은 나 아무 기억은 나 나 어떡해 너가 자긴 나를 아는 척 해버리면 나 어떡해 Do you know me? 나 어떡해 Oh my god, oh oh my god 나 어떡해 This is happening 나 어떡해 Oh my god, oh oh my god 1, 2, 3 안녕하세요, 세안입니다. 네, 저희가 넘버다인에 이어서 나 어떡해로 돌아왔습니다. 네, 저희 나 어떡해 눈과 귀가 즐거운 음악이니까요.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, 그럼 다음 팀 소개해보도록 할까요? 엠티엘!